자 능률김 6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ife in the sharing economy 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삶인데 어디 속에서 삶이냐면은 sharing economy 라고 하죠 이게 뭐에요 공유경제 이렇게 보시면 될거에요 그래서 공유경제 속의 삶 이라는게 타이틀로 잡혀 있습니다 자 선이 이야기를 합니다 what 이라는 의문사가 나오고 주어동사가 바뀐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should do 해야만 합니다 what 무엇을요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거에요 이번 주월에 뭐 해야만 하나요 why don't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된거거든 그치 그러면은 정확히 따지면은 왜 우리 캠핑하러 안가니 이런 뜻이거든요 직역을 하면은 그치 왜 우리 캠핑하러 안가니 그래서 왜 우리는 don't go 가지 않니 어디로 캠핑하러 가지 않니 go ing는 뭐뭐하러 가다라는 뜻이니까 자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영어적 표현으로는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을래 약간 이런 뜻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캠핑하러 가지 않을래 약간 이런 뜻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but 그러나 we don't have 우린 가지고 있지 않아요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should we 다시 이제 바뀌는거죠 우리는 사야만 하나요 한개를요 뭐 한개 텐트 한개 사야만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죠 also 또한 who 누가 will take care of take care of 뜻은 그렇지 대답 좀 해줘 다 알면서 너희들 맨날 내가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대답도 안하고 못돼가지고 자 어쨌든 우리의 개는 그럼 누가 돌봐요 이렇게 얘기를 한거야 뭐지 텐트도 없어 개 맡길 사람도 없어 캠핑 못 가겠네 이러고 있는거야 don't worry 걱정하지마려 I know 나 알아 뭐랄 알아 some apps 어떤 앱 어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이죠 어떤 앱들을 알아 근데 어떤 앱이야 이렇게 꾸며주는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 앱들은 도울 수 있다 우리를 꾸며주는 거니까 동사하는 명사라고 해석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몇가지 앱들을 알아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우리를 도와줄 수 있대 일단 지금 문제가 뭐야 문제 텐트? 텐트 없음 또 뭐도 없어? 개를 맡길 사람도 없음 나가 나가 저쪽 끝에서 지금 이거 내가 봤을때 편집 못할 것 같아요 바빠갖고 그냥 그냥 내보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제 보는거야 문제 두개가 없었어 자 그래서 바로 빌리세요 from 뭐로부터 너의 이웃들로부터 빌리세요 이웃은 이웃한테 빌리세요 이런 뜻이 되는거지 자 ask your neighbors가 이게 하나의 주어가 됩니다 어떻게 아냐구요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그냥 보셔야되요 그럼 이게 어플리케이션 하나의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돕는다는 거야 사람들이 쉽게 찾도록 돕는 거죠 자 체크해 주는 거는 항상 요런 놈들이죠 뭔데? 이 동사가 좀 특이한 동사잖아 무슨 동사라고 하니? 어 너희들은 준사역동사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얘는 뭐라고? 변태동사 헬프라는 놈은 용법이 좀 특이한 놈들이 많아요 변태동사라고 합니다 왜 변태냐 얘가 변태동사기 때문에 목적보호에 뭐가 와? 동사원형이 온거야 뭐도 가능해? 투부정사도 가능해요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찾는 것을 도와주는데 뭘 찾냐면요 아이템들을 찾게 도와준대요 물건들을 근데 그 물건들은 어떤 물건들이야? 주어가 동사하는 물건들이지 그지? 그럼 얘는 관계되면서 하니까 역할이 있을거에요 그럼 그들이 can borrow 빌릴 수 있는거야 그 아이템을 누구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이템 빌릴 수 있는 그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요런 것들 조금 잘 봐야겠죠 자 여기서의 day는 뭘 뜻하는거에요? 여기서는 people이 되겠죠 그죠? 맞죠? 그리고 여기서의 others는 뭐에요? 다른 사람들이 되는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서는 빌리는 사람이고 얘는 빌려주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 얘가 빌려주는 사람이고 얘가 빌려주는 사람이 되는거겠죠 그지? 요런 것들 잘 체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처음으로 유저들은요 다운로드 합니다 그 앱을요 그 앱이라고 하는거는 무슨 앱? 아니 당연히 요 앱이 되겠죠 그죠? 이 앱을 이제 다운로드 한대 그리고 search for 찾는다는거야 뭐를요? 또 다른 유저를 찾는데 어떤 유저냐면요 그 유저는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면은 그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근데 어떤 아이템이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아이템 당연히 관계되면서 which 정도가 생략이 됐겠네요 그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유저지 그지? 그럼 여기서 그들이 뜻하는 건 누구야? 여기 있는 유저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 잘 봅시다 그러면은 잘 봐봐 빌리는 사람은 지금 내가 이제 파란 그 초록색은 빌리는 사람이라 했잖아 그럼 여기서 빌리는 사람이 얘가 되는거지 그지? 그 다음에 얘가 빌리는 사람이지 그지? 빌려주는 사람은 누구야? 여기 있는 another 유저가 빌려주는 사람이 되는거죠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둡시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요 pick up 짚는다는거야 그 아이템을요 그리고 return it later니까 나중에 이것을 돌려줍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의 day는 또 누구야? 빌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 아이템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이것까지는 굳이 알 필요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이 pick up 이라는 놈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어떻게 한다? pick 목적어 up 이렇게 놓죠? pick it up pick them up 그죠? 그래서 이것까지도 좀 알아주시면 바랍니다 말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then 그리고 나서 이거 문장 바꿀 수도 있어 they pick it up pick up it 이럴 수도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외웠던 애들 pick up it pick up the item the item it 뜻하는 거니까 괜찮아 이랬라고 그런게 아니라고 얘가 it로 바뀌면 pick it up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대명사라고 한다면 여기에 pick it up 이런게 온다 라는 것도 체크를 해 주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 Jasmine 이라는 누구에요? Jasmine 알라딘 여자친구잖아 그 친구가 2019년에 12월 12일날 얘기를 합니다 자 나는요 요청했어요 ask for 요청하다 요구하다는 뜻이고요 하나의 보드게임을 요청 요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를 얻었대요 less than 30 minutes니까 30분보다 덜 이니까 한 20몇 분 요정도 그쪽에 안에 하나를 얻었다는 거고 여기서의 하나는 당연히 보드게임을 뜻하는 거겠죠 그죠? 음 나는요 love 사랑해요 뭐하는 것을요? saving하는 것을 사랑해요 러브라는 타동사는 목적으로 ing도 받지만 투부정사도 받을 수 있죠 둘 다 상관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아끼는 것을 사랑해요 뭐를요? 돈을요 그 다음 뭐가 나왔어? by ing가 나왔죠 자 by ing 해석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역시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대답을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다음엔 좀 이래야 될 거 같아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더라도 어차피 이 마이크가 여러분 소리가 안 들려요 진짜 하나도 안 들려요 아까 저기서 저기 은수가 막 뭐라 했잖아 하나도 안 들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했다라는 가정을 이렇게 할까봐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함 으로써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뭐함으로써? 바로잉 함으로써야 빌림으로써 뭘 빌림으로써? 물건들을 어떠한 물건인데 다시 꾸며주죠 지금 관계대문사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관계대문사가 항상 역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가 종종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빌림으로써 내가 자주 필요로 하지는 않는 그러한 것을 빌림으로써 돈 아끼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야 also 또한 나는 생각해 뭐라고 생각해? that 이하라고 생각하지 뭐냐면은 이것이 환경적으로 friendly 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 친화적인 이런 뜻이 있겠죠 그죠? 환경 친화적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환경 친화적이라고도 생각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문법이 나왔어요 더비교급 콤마 더비교급 그 놈이 나왔죠 그죠? 더비교급 더비교급은 해석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아주 그냥 예뻐 더비교급 더비교급의 일반적인 해석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야?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 잘 봐봐요 자 여기에서의 비교급이 여기에서의 비교급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형용사나 부사 같은 놈들을 비교급을 잡아준단 말이야 그치?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서 더 다음에 더 다음에 비교급이 나왔는데 얘가 부사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 이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완성절일까 미완성절일까 잘 생각해봐 부사 부사는 문장에서 역할이 없지 역할이 없는 놈이 밖에 나왔으면은 뒤에는 짝꿍이 다 맞겠지 짝꿍이 다 맞다라는 소리는 뭐라는 거야? 그렇지 완성절이라는 거 이거는 약간 고난이도예요 이 정도까지는 잘 안 갈 수도 있어 하지만 알아두면 좋아 자 근데 더비교급인데 자 더비교급인데 얘가 형용사나 분사 같은 놈들이 나왔어 그치?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완성절일까 미완성절일까? 그렇지 미완성절일 거야 이 정도는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아요 물론 여기에 있는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면서 그 명사가 주어가 된다 라고 하면은 완성절이 나올 수 있어 근데 그건 조금 특이한 구조니까 그거는 보이면 그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자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더비으면은 더 적은이지 그치? 그럼 더 적은인데 이 휘어가 지금 여기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로 보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주어고 얘가 동사지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됐지? 그러면은 우리는 산다 더 적은 제품들을 해석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더 적은 제품들을 사면 살수록 그치? 자 그 다음에 더 다음에 모어는 여기서는 레소스를 꾸며줍니다 그럼 더 많은 자원이라는 거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됩니다 우리는 아낍니다 더 많은 자원을이야 이제 다 됐지? 합치면 어떻게 돼? 우리가 더 적은 제품을 사면 살수록 우리는 더 많은 자원들을 아낍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이해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입니다 ing가 문장 제일 처음에 나왔는데요 컴마 찍고 주어 동사가 나왔지 그럼 얘 뭐라고? 해 폐었잖아 분사 부문이라고 영문법 총정리에서 분사 부문은 크게 네 가지 해석이 있다 그랬는데 기억나요? 그렇지 이제 대답하는 것 봐 그치? 그래서 뭐뭐 하면서 제가 접해고 싶죠 자 그 다음에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뭐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수식 구조처럼 뭐뭐 하는 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내가 그래서 영문법 총정리 진짜 달달달달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수업하면은 나는 항상 기본값이 뭐야 디폴트값이 뭐냐면은 영문법 총정리에서 이거 뭐라고 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만큼 영문법 총정리는 그 1시간 40분짜리 강의에 진짜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그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 알겠지 자 근데 가장 일반적인 뜻은요 보통은 뭐뭐 하면서가 가장 많거든요 근데 일단 한번 봅시다 자 본다라는 거야 많은 긍정적인 리뷰들을 본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서 얘를 때려 맞춰야 돼 분사 부문은 항상 그래 나는 결정했어요 빌리기로 뭘 빌리기로 바이크 헬멧을 빌리기로 결정했어요 자 그러면 긍정적인 리뷰들을 많이 본 것과 내가 바이크 헬멧을 빌렸다라는 거를 빌리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여기서 하면서 때 때문에 하는 뭐가 제일 좋을까 때문에가 제일 낫겠죠 긍정적인 리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래서 when I got it 내가 이것을 얻었을 때 그러나 내가 이것을 얻을 때 이것은요 was broken 깨져 있었대요 망가져 있었대요 I was so upset 나 굉장히 화났어요 뭐야 갑자기 왜 나쁜 얘기를 하지 아무튼 이거 안 좋은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의 it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의 it이라고 하는 것이 다 뭘 뜻해요? 이 빌린 바이크 헬멧이 되겠죠 그죠? 그 정도는 체크해 주시고요 조금 나쁜 그러한 피드백도 좀 오고 있네요 그치? 다음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we are sorry 우리는요 매우 유감이다 라는 거고요 that 이하의 사실에 대해서 유감이다 라는 뜻이에요 미안하다 그래서 너가 such a negative experience 라고 해서 그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너가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요거 어순만 좀 확인해 줍시다 search a 들어오는 거 해가지고 요거는 어순이 search 다음에 관사 다음에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어순을 조금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a search negative 이게 아니라 search a negative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고 문장 제일 처음에 나왔는데 콤마 찍히고 주어동사가 나왔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모모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그치? 그럼 고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요청하는 중입니다 렌더 빌려준 사람에게 뭐 할 것을 요청하는 중이에요? 업데이트 할 것을 요청하는 중인 거죠 그렇죠? 뭘 업데이트 할 것을 요청해? 사진들을 뭐의 사진들? 그들의 아이템들의 사진들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것을 요청하는 중입니다 넷 이것이요 will let 하게 할 거예요 다른 유저들이 알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체크해 뭐 해야 될지 느낌 오죠 그렇죠? let이라는 사역 동사가 왔으니 목적 부호에는 뭐가 오는 거야? 동사 원형이 온다 반드시 체크해 둬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른 유저들이 알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거야 뭐를 알게끔 해주는데 정확한 상태를 뭐의 상태? 그 제품의 정확한 상태를 알게끔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답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니 빌렸더니만 고장나 있던데요 이러니까 어떻게? 이제 좀 자주 올리라고 할게요 업데이트 하라고 할게요 이런 얘기네요 다음입니다 I can look after your pet 자 이제 텐트 문제 해결됐겠지 빌리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뭐 문제 남았어? 동물 개 개 한 마리 있다고 했잖아 그걸 어떻게 할지 자 봅니다 나는요 look after 할 수 있대요 너의 pet을요 look after의 뜻은요 그렇지 돌보다 라는 뜻이 있죠 나는 너의 애완동물을 돌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은 애완동물이 아니라 뭐라 그래?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반려 반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부부가 되면은 서로를 뭐라고 불러? 반려자라고 부르잖아 인생을 함께 인생을 함께 같이 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반려자라고 얘기를 하고 인생을 함께 가는 그러한 동물로서 반려동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진짜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은 저는 한 번도 집에서 개를 길러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짐승은 밖에서 길러라 했어요 그래서 항상 밖에서 길렀어요 마당에서 마당에서 항상 개집이 있고 항상 그랬거든 근데 그때만 해도 집에서 개 기르면은 야 무슨 집에서 개를 기르냐 개 털날리게 냄새나고 이랬거든 요즘은 밖에서 기르는 사람이 없죠 거의 그쵸? 특이해 자 어쨌든 Pass Seater Finder 이것도 역시나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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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자니까 어플리케이션 이름인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시터는 뭐예요? 앉는 사람? 뭐야 앉는 사람? 돌봐주는 사람은 보통 시터라고 해요 그래서 베이비 시터 레기 많이 들었죠 베이비 시터는 뭐야? 아기 돌봐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씨러라고 하는 건 앉아서 이렇게 봐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러한 어플은요 완벽한 애플리케이션이에요 누구를 위한? pet lover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pet owners 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앱이라고 하는 거야 it 이것은요 이 앱은요 house 도와준다라는 거지 pet owner가 find 찾도록 도와주는 거죠 역시나 여기 얘 뭐야? 변태 동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온 거야? 목적 보호에 동사 원형 나온 거죠 보도 가능하다? 그렇지 투부정사도 가능하다 그럼 찾게끔 도와주는 건데 뭘 찾게끔 도와주냐면 믿을만한 사람을 찾게끔 도와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reliable 무슨 뜻이라고? 믿을만한 신뢰할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믿을만한 사람인데 뭐 할 사람이냐면 투부정사가 꾸며주죠 그렇죠? 그래서 look after 돌볼 누구를 돌볼? 그들의 동물들을 돌볼 믿을만한 사람을 찾는 걸 도와준다 라고 하는 거야 주어가 동사 할 때죠 pet owner가 looking for looking for의 뜻은 에잉 그건 look after고 look for 찾다 look for는 찾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pet owner가 찾고 있는 중일 때야 뭘 찾고 있는 중일 때? pet sitter를 찾고 있는 중일 때 그 또는 그녀는 업로드합니다 게시글을 하나 업로드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pet sitter 또는요 dog worker야 그럼 dog worker는 뭐예요? walk라는 게 걷다라는 뜻도 있지만 목적으로 개를 잡잖아 또는 동물을 잡잖아 그럼 그 동물을 데리고 산책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개 산책하는 사람 요정도로 보시면 돼요 뭐라고 해야 될까? 개 산책러? 모르겠다 아무튼 그 사람들이 can send 보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이후에 뭘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거야 누구에게? 그 오너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오너는요 체크할 수 있어요 그들의 리뷰들을요 그리고 선택합니다 뭘 선택해요? best person을 가장 알맞는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어렵지는 않고요 여기서도 뭐 end는 당연히 checks와 chooses 요게 묶였다 정도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 아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빌리는 사람을 누구로 했었지? 빌리는 사람을 초록색 빌려주는 사람을 보라색으로 했죠 그럼 얘도 한번 볼까? 빌리는 사람 초록색으로 한번 가볼까? 자 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팻 팻 오너가 빌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팻 오너가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들에서의 요 놈이 오게 되겠고 그치? 그 다음에 팻 오너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he 또는 she 도 팻 오너가 되죠 그죠? 그 다음 또 뭐야? 여기 the owner 그 다음 또 누구야? the owner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치? 자 서비스를 이제 빌려주는 사람 서비스를 주는 사람은 뭐야? 요 사람들이 되겠고요 팻 러버가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요 팻 sitter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팻 sitter가 되겠죠 또는 도구 워커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their에서의 여기도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best person 도 아마도 팻 시터에서 가장 알맞는 사람이 되는가 주는 사람이 되겠네요 그죠? 갑니다 이제 또 리뷰가 나오겠죠 또 이제 무슨 불평사항이 또 있을까 사람들 하여튼 간에 뭐만 하면은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이 자 나는요 사용합니다 이 앱을요 whenever 주어 동사네요 whenever 주어 동사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whenever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언제라도 언제라도 라는 뜻이고요 그죠? 얘랑 똑같은 말 뭐 있어요? no meta when 도 가능하죠 그죠? no matter when no matter when whenever 자 그래서 내가 be going out이면은 간다라는 거야 어디 바깥으로? town 바깥으로 도시 바깥으로 나갈 때면 언제라도 나는 이 앱을 사용한다라는 거야 나는 가지고 있어요 몇 개의 걱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에 대한? 나의 개인 정보에 대한 좀 걱정들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라는 거고요 no 라고 하는 거는 뭐 그렇지만 약간 이런 느낌 하지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개인 정보에 대한 좀 걱정을 좀 갖고 있어요 what if 자 what if는 해석 어떻게 합니까? 뭐뭐라면 어떨까? 이런 뜻이 됩니다 뭐뭐라면 어떨까? 그러면은 선생님 what if 다음에 신이 있으면 신라면 어떨까?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가끔 이렇게 좀 웃어줬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이게 안 돼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사람들이 만약에 사용하면 어떨까? 라는 거예요 뭐를요? 나의 핸드폰 번호를 for other purposes 이니까 뭐야? 다른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내 핸드폰을 사용하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거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내 개인 정보를 뭔가 올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인가 봐요 그죠? 자 다음입니다 어 우리는요 be aware하면 알다 라는 뜻이요 인식하다 뭐를 알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좀 알고 있어요 라는 뜻이고요 굳이 이거를 수거처럼 be aware of 수거처럼 하려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뭐를 알고 있다 이 정도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be aware of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개인정보 유출 정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어떠한 시스템이냐면 또 꾸며주는 거죠 그 시스템은 허락합니다 유저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의사소통하는 거야 freely 자유롭게 without ing 나왔네 without ing도 전치사 ing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로 제가 역시나 이것도 영문법 총정리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겠지 하지만 제가 선수치겠어요 이번에는 뭐뭐하지 열심히 선생님 아는 채로 이렇게 해서 그럽니다 알겠죠? 뭐뭐하지 아는 채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쳤나봐 without이죠 고마워요 큰일날뻔 했네 without ing 뭐뭐하지 않은 채로 그래서 뭐하지 않은 채로 showing 보여주지 않은 채로 뭐를요? 그들의 개인 정보를 보여주지 않은 채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라고 해서 해결 방안을 조금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보니까 불평불만 해결 방안 불평불만 해결 방안 이렇게 나가고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사만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봅시다 자 애니멀은요 are not allowed 예요 allowed가 무슨 뜻이야 allowed 허용하다 근데 BPP니까 허용되다 aren't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그치? 동물들이 허용되지 않아요 내 아파트에서 그래서 나는요 어떠한 펫들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치? 그런 아파트 있잖아요 그죠? 애완동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없어? 나도 없어 내가 왜 없냐면 아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수업해야 큰일났네 이게 내가 왜 없냐면 제가 이제 혼자 살거든요 혼자 살면 저기 뭐야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저는 그럼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면 그 애가 만약에 내가 강아지를 기른다 지금 걔가 얼마나 저기 하겠어 왔는데 주인이 왔다고 아 좋다 이러고 있는데 주인이 딱 왔는데 자네? 이따가 오면 깨면 놀아야지? 이러고 있어 근데 주인이 깼어 야 주인이 깼다 이러고 있는데 밥 먹고 나가 약간 이럴 거 아니야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 길러요 아무튼 however 그러나 그러나 그렇지 뭐뭐 함으로써 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하니까 대답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뭐를? 베이비 시터 파인더를 사용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나는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즐거움을 뭐의 즐거움? 오브 ing죠 전치다 목적어 걷는 거 근데 워크의 목적어로 도구 받으면 뭐야 산책 시키다지 그래서 개 한 마리 산책 시키는 거에 즐거움을 나는 경험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치 그래서 자 얘는 좀 재밌어요 얘는 어 불만 그죠? 불만을 얘기했고요 그쵸? 얘는 뭘 얘기했어? 해결책 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고 나서 얘는 뭐예요? 반대죠 이번에는 빌려서 이득을 얻는 게 아니라 그니까 그 서비스를 내가 그 뭐라 그러지 산책이나 맡아줄 사람을 구해갖고 이득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해 줌으로써 나도 이득을 얻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약간 어 반대 사람 입장이죠 그쵸? 그래서 산책 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좋다 이런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죠 약간 여기서는 윈윈의 느낌을 좀 가지고 있죠 그쵸? 자 다음입니다 이제 다시 아빠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 What great apps 라고 얘기하면요 대단한 앱이군요 이렇게 감탄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뭐 예를 들면은 What a great guy in the world 이렇게 얘기를 탁 해요 그럼 뭐야 It's me 이렇게 탁 얘기하잖아 What a great girl 이렇게 탁 굉장한 남자구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하는데 여기서 보통 관사가 들어가잖아 근데 여기에 왜 관사 안 들어갔을까 복수잖아 복수니까 관사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What great apps 이러면요 정말로 대단한 앱들이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요 빌릴 수 있어요 텐트 하나를요 그리고요 찾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요 뭐 할 누군가 투구정사하고 꾸며 주는 거죠 그래서 Take care of 니까 우리의 개를 돌봐줄 누군가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이제 그 두 개의 앱을 이용해서 That's right 그것은 all right 자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들은요 Our part 일부예요 뭐의 일부냐면요 공유경제의 일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유하고 있어요 그들의 아이템을요 다른 사람들과 그치? 그리고 제공할 수 있어요 서비스들을요 그들에게 그치? For free 공짜로 또는 뭐해? 조그만 피 피는 뭐야? 요금 조그만 요금이나 공짜로 따로 그것들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end가 묶어주는 건 당연히 provide와 share를 묶어주는 거니까 여기에는 뭐가 생략이 됐다? 그렇지 can이 생략이 됐겠네요 그쵸? 자 이것도 역시 한번 보면은 자 아까 빌려주는 사람이 초록색이었죠 그쵸? 빌리는 사람이 초록색이었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는 봐봐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빌리는 사람일까? 빌려주는 사람일까? 음 여기서는 빌려주는 사람이겠다 그치? 빌려주는 사람은 공유할 수 있어요 그들의 아이템을 누구와? 빌려주면 받는 사람들과 그치? 그리고 제공할 수 있어요 뭐를요? 그 서비스들을요 그죠? 누구에게? 그 빌려주는 애들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들은요 가지고 있어요 몇 개의 약점들을 가지고 있대요 약점들 단점들 아까 단점들 뭐였어? 첫 번째 첫 번째 뭐야?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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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제품 또 하나 더 뭐 있었지? 그치? 개인정보 이러한 몇 개의 좀 안 좋은 것들 좀 가지고 있어요 단점들을 근데 몇몇 사람들은요 left 남겨놉니다 뭐를요? 부정적인 리뷰들을요 뭐에 대해서? 그 서비스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리뷰들을 좀 남겨놔요 well 음 I think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자 여기 또 뭐가 나왔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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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 그치? 그럼 이번에는 이 모어는 요렇게 봤나? 그쵸? 그러면은 아니다 요거는 이제 요렇게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게 더 낫겠다 차라리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그 서비스를 점점 더 부사로 보아도 되겠네 그치? 아니면 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해도 상관없어요 의미상 똑같으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will improve 향상되다 라는 자동사죠 그기 때문에 여기서 부사로 왔다라고 보면 돼요 그죠? 더 많은 것을 향상시킨다 라는 게 아니라 그들은 향상될 거야 더 많이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서비스들이 되겠죠 그 서비스들은 점점 더 많이 향상이 될 거야 라고 나는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본문에 대해서? 따로 없으신가요? 없어요? 오케이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